가장 큰 씬이고 가장 힘들었던 씬은 무덤에서 벌어지는 액션 씬인데 죽음과 삶의 한몸으로 만나면서 축제를 벌이는 붉은 황토의 이미지처럼 원초적인 이미지 생각해서 구현을 하려다 보니까 배우는 150명 이상 동원이 됐고요. 비를 뿌리면서 일주일을 찍은 데서 그리고 비를 맞고 촬영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한 몇 배는 더 빨리 힘들어지고 근래에 이렇게 힘들게 작업한 영화가 없을 정도로 최악의 최악. 나 너무 춥다. 거기에 나온 전 출연진들 다 그랬을 거예요. 건달들 얘기기 때문에 무식해야 되고 우악스러워야 되고 무게감을 실기 위해서 힘있게 때리라는 요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깨 때려도 되죠. 이게 여기 너무 낮으니까 힘이 없어 보이는 거고 풀샷 보니까 그렇지 그렇게 했나 봐요. 한 8 90% 이상이 다 실패치 없고 너무 힘들었어요. 발톱이 들려가지고 제대로 쓰지도 못했는데 마취 주사 맞고 촬영을 하고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씬이 아니었나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